다른 거 적으셔야 돼요. 세 글자 수도. 세 글자 수도. 10초 드립니다. 아 수도 수도. 이건 다 다른 거 쓰지 않아. 야 근데 이건 어렵다. 잠깐만 잠깐만. 형 이건 내 거예요. 수도 수도 수도? 그쪽 쓰지만 그쪽? 아 수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세 글자. 어 잠시만요. 나 세 글자 수도를 몰라. 그 땡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야. 아 잠깐만 우리가 점수로 돌려면. 100% 합시다 이거. 이거 뻔하죠 형. 진짜 어려운 거 썼어요. 안 버렸어. 이거 뭐야 수도? 나 이게 수도가 아닌데. 2, 2, 1 오픈. 수도를 써야 돼 수도. 수도를 써야 돼 수도. 야 토트롱. 누가 토트롱 없었어? 누가 토트롱 없었어? 자 한 명씩 발표해 주세요. 저는 보고타. 콜롬비아 수도. 리스본. 아닐라. 아닐라. 토트넛. 토트넛 땡. 워싱턴. 브리셀. 시드니는 아니죠. 시드니 아닙니다. 하지만 5명. 성공. 아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성공. 아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석진 송재호 씨가 틀렸어요. 저 최선을 다했죠. 두 분 합격입니다. 올라와 준비하세요. 토트넘이요? 토트넘. 아니 나 수도가 생각이 안 나. 아 세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죠. 성공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성공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긴 해. 아니요. 잘 맞추면 일룩글룩 오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면 올라오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당연한 거. 이거 다 명분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지. 야 보고타 멋있지 않냐. 보고타 뭐. 너무 멋있다. 어 콜롬비아스도. 아무도 안 하지. 너무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 3명 받을 수 있어 볼게요. 출발. 김종덕 송지호 전소민. 우와. 배가 없다고. 김종덕 송지호 전소민. 우와. 배가 없다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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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송지호 전소민 씨 30점 씨. 감사합니다. 상일이 확실히 있네. 좋네 좋네. 야 고맙도 됐잖아. 열심히 할게 열심히. 아 깍느냐. 받느냐인데. 자 1명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어쩔 수 없이 지효 누나 할 때 그것도 많은 게 맞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맞트레이드만 됩니다 한 번. 지효 누나랑. 내가 열심히 했어. 나 안 겁친 거 봤지. 야 내가 왜 처음에 무처로 배식 때리는 게 나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추석을 다했는데요. 자. 어이구. 나이스. 개구비. 잘했다. 빨리요. 잘했다. 잘했다. 빨리요. 일단 재석이는 점수가 높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지 올려야지. 0점이에요. 둘이 헷갈리면 나았어요. 그러면은. 하하 형이 지효 누나랑 바꿔요. 감사합니다. 나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석진이 형 다 한 번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나 삐뚤어 나갈 수 있어. 삐뚤어 나간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렛츠고. 동물이 들어간 사자성어. 다행이다. 천고마비. 우와 다행이다. 나 그거한테 바꿨어. 바꿨어. 도사구 팽. 호시 후보. 호시 후보요. 네. 조비 1학인데 했네. 자. 이 정서점 봐주세요. 도사 뭔데. 뭐야. 야 주호야 뭐야. 토트넘. 토트넘. 이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토트넘 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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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인마. 낭중지. 아 고양이. 야 고양이야. 야 고양이야. 귀엽다. 야 그거 추야 추. 낭이야 그리고 낭. 양양이 펀치 말하는 거? 양양이 펀치? 양 고양이. 양양이. 자. 겹친 거 한 분. 오답 한 분에서 실패. 실패네. 자 세찬 씨 50점 감점이고요. 자 이대로 가시겠어요? 자리 좀 바꿀게요. 내가 앞으로 가야 돼. 아 좀 올려줘요. 재석이 형 앞으로 올라오죠. 그래 내가. 누구랑 누구랑 바꿀 거예요? 소민이 좀 내려갈게요. 아니 나 내려간다. 소민이 좀 내려갈게요. 아니 나 내려간다. 나 이제 그럼 이제부터 진짜 꼬라지다. 어떤 꼬라지? 무조건 나 아는 것만 너 겹치겠을 거야. 소민아. 소민아. 일단 가 있어. 꺼줘. 소민아 일단 내려가 있어. 왜냐면 너는 진짜 벌써 갔어야 돼 너는. 야 소민아 안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양 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친구를 여기다 앉혀놓고 그래. 죄송합니다. 야 나.